오늘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몇 가지 소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제목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계를 사든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은 교수가 몇 년 전에 썼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자꾸 중독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해방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는 거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 안 한답니다 아마 배우는 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학교라고 하는 말이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그리스어의 스콜레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교양을 더하다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우리들이 싫어하는 거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우리들이 훨씬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이 두 주 동안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버서 말씀 야고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도의 매뉴얼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한번 읽어보고 적용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야고버서 전체는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0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야고버서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이 야고버서 말씀의 기도 매뉴얼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선을 행하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들이 선을 행해도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들의 삶에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선을 행함인지 만일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이 회계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죄가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종종 지나가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세요? 막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군요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도 힘든데 왜 자기 기도까지 나한테 부탁해 지 기도는 지가 하지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중보 기도의 은사와 금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그게 가슴에 와 닿아요 아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런 특별한 중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 부탁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중보 기도는 또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누군가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향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때에는 어떤 때이진 기도가 답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제가 썼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던데 샀다고 다 보진 않았죠? 제가 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노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화가 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아내가 신앙인이었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출장을 다니면서 이분에게 거룩한 불만족이 생긴 거예요 싼 호텔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 싸면서 깨끗하고 편안한 호텔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홀리데인이라고 하는 체인을 만들게 되죠 거룩한 불만족 때때로 우리들의 길이 막힐 때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죠 지난주에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맛있는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집을 찾아야죠 그래서 다른 집을 찾아갔어요 또 문을 닫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맛집이 아닌 그냥 모르는 집, 열려있는 집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한 술을 떠먹는 순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까?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 맛있는 집으로 왔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일 그 집이 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집에서 식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마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딜 봐요? 하늘을 봐요 열려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자들에게 기도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답이 되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두 주 동안 함께 기도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한 사람만 대답을 하셨네 어떻게 저 단임 목사인데 제가 단임 목사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나가면서 저에게 왜 만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2주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아마 6.25를 경험한 그 이후 세대들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고보소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말씀을 보다가 저에게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는데 기도한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저에게는 동의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로 기도하고요 즐거울 때는 우리들이 찬송으로 기도해요 말이 되나요? 저는 기도도 찬송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또 찬양하네요 저는 습관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오고요 굉장히 힘들 때 찬양이 나와요 힘들 때 찬양이 나오고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상황이 늘 동일해요 저에겐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사도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화가 오자는 열정을 가지고 저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열어줬어요 막으셨어요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막으셔서 사도바울이 결국 어떻게 어디로 가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요? 빌립보예요 지금 사도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 어디냐면 빌립보 감옥인 거예요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보금을 전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사도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 사도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사도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내었던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만일 사도바울이 이 옥에 갇힌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떨고 있는 죄수에게 보금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인생에 닥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이 절망이나 재수 없이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 겪어보지 않았던 힘든 일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많이 힘들죠? 내가 보니까 저기 제일 힘든 권사 하나가 눈에 띄네 등치가 커서 남달리라고 하는 권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달리 권사는 레크레이션 강사니까 지금 5월, 4월 이때 레크레이션이 많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행사가 다 취소됐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정도가 다를 거예요 전 코로나가 두 주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될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걱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목회자들도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 하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이 두 주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세사들이 끊어졌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하나 육체와 마음의 질병 그것 그 고난에 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응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소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 제가 쓴 이야기 중에 아는데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 때 예수를 믿고 그는 성자로 추앙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성자 인도와 미얀마 이쪽 접경에 있는 네팔 접경에 있는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유명한 성자로 추앙을 받는 썬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썬다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런 영화들 보셨죠? 우리 세대에는 배너, 쿼바디스 또 조금 젊은 세대에는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 로마에서 원형극장에서 싸움하는 검투사들 검투사들 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결정하는 것이 누가냐면 거기에 있는 황제였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떨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 검투사들 속에서 그 원형극장에서 황제의 손가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황제가 손가락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짧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저는 이분이 상당히 예언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지금 이분은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 아니면 암으로 죽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How are you? 대답해보는 How are you? Fine. I'm fine. Fine. Thank you. 이렇게 하죠 저도 그 정도 알아요. I'm fine.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떠십니까?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의 이 목사님을 모여서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좋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좋다 싫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좋게 느끼고 나쁘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만한 능력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를 장담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책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벌려놓았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떠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죠 제가 쓴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게임 중에 디지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게임이 그 몬스터 캐릭터를 막 먹이고 재우고 이래서 막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우리 딸내미가 그냥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 동생 이놈이 자기 디지몬 게임기에 있는 배터리가 죽었으니까 누나 걸 빼다가 자기가 낀 거예요 자기께 죽은 거예요 그러지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싸울 일이니? 아빠가 하나 사다 끼워주면 살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도 감동이 안 되는군요 그거 갖다 끼워주면 사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슬프고 죽을 것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저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만들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치유와 이런 회복의 기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가장 낮고 힘들고 고난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열 번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제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은 몇 번 사라졌어도 없어졌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가장 깊은 타락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개혁과 혁명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어쩌면 더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가 봐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깊은 죽음의 나락 가운데서 절망의 나락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치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연세된 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암, 불치의 병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 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기도하는 수고를 안 해도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낫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과학과 좋은 병원과 좋은 치료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절실일까요? 어쩌면 병원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놓았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채플린 교육을 러시 허스피탈이라고 굉장히 큰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 병원에는 채플린만 18명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라삐도 있고 신부도 있고 18명이나 있었어요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채플린이 그렇게 많으면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회복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병이 빨리 낫는 것을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병원에 가고 똑같이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치유의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이것이 생리적인 우리들의 육체적인 것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영월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원도 서울에서 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한 7시간 걸렸어요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그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영월에서 차를 타고 마지막 수라리 고개를 하고 이런 고개를 넘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곳에 딱 도착하면 제 아내가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입덧이 심해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단적인 데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분들인데 거기에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막 입덧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우 입덧이 들었네 참 신기하대요 입덧이 가 애 낳으면 떠나가요 또 그 동네에서는 머리만 아파도 뭐라고 하냐면 두통막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두통막이가 아스피린에 물러가요 굉장히 우매하죠 우리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웁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낫게 하고 치료도 받고 기도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온다면 단순히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병이 놓여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준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하고 고쳐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리적인 형상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들이 잘 구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치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10시 예배도 그렇고 지금 예배도 그렇고 우리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미안한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그런데 저는 옳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 10시 예배 인도하는데 앉아있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을 오픈할 때 제가 예배를 들을 때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병원을 한번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환자들이 오면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줘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서 그분에게 환자들을 많이 보내요 이분은 병에 대한 문제보다도 권사님이 좀 들어주고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세상 의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여기 샘물 호스피스 원목으로 있는 원주의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웰빙 목회만 해요 기도만 하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입니다 우리 중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죽을 텐데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병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많죠? 병이 나음을 받아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병이 낫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낫는 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어떤 영적 유익을 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리포스에서 사도마오른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 가족들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참 슬프고 마음 아픈데 진짜 감사한 것이 그분이 짧은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투병하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도 참 중요한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치유의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만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얻은 질병 가운데는 육신의 생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습관 하나님을 떠나간 삶의 습관들로 인하여 얻어진 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치유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마 만나교에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 어떤 오래된 분들도 이미 다 잊혀진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예전에 서서 설교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던 때가 몇 년 있었어요 중간중간 그때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할 때였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발꼬락 발바닥이 막 절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는 게 힘들으니까 발에 힘을 주고 서 있다가 절인 상태에서 설교 마치면 제 사무실에 가서 30분 누워 있다가 또 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또 누워 있고 그렇게 한 2년 반 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설교를 마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구급차를 타고 가고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두려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속으로 아마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대요 애들 둘 데리고 또 시집 가기는 좀 그렇고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사나 제 아내도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 그 월급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걱정을 했대요 그 순간이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치료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 제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실 텐데 사명이 있는 동안 제가 건강하게 이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가진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다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몸을 고치는 치료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옛날 사진 나올 때 저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게 나였나 옛날에 제가 이렇게 멋있질 않았어요 제가 이게 십몇 킬로를 뺀 몸이니까 키도 작은데 얼마나 뚱뚱하고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생명과 제 삶을 제가 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순간까지 제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 삶을 고쳐나가고 교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이 기도의 시간들 이 치유의 기도와 회개의 시간들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들의 삶을 교정해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well bein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ell dying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이번 두 주 동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불을 켜고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